시리즈 217탄입니다 217탄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자 왼쪽에 파워포인트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게 될 테구요 자 2016년도 6월 1일 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101탄이 자 240탄을 여기 지금 추천했죠 240탄 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구요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217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240탄 2016년도에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제 수익률 인데요 2년 동안의 수익률 입니다 2년 자 2년 동안의 수익률 인데 지금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지금 217탄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 인데요 자 이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만원 입니다 자 만원짜리 잠재자산이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3000원까지 빠졌습니다 3000원 그러면 만원짜리가 3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지금 세토막 정도 난거죠 세토막 난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110%까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조종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넋놓고 있으시면 제가 안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배신이 아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자 조종구간이 온다라고 해도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갖고 돈 벌 수 없습니다 절대 큰 돈을 못 벌어요 이건 지금 벌써 110%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자 이 종목이요 이제 대공항이 오게 되면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내려가서 얼마까지 빠지게 될 것인가 저는 만원까지 빠진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15000원을 한번 잡아드릴 텐데요 15000원 15000원을 별도로 또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목 3000원에서 절반 이하 떨어지게 되면은요 무조건 뭐 3000원에서 1400포인트였을 때 3000원을 깼었으니까 반토막만 나게 되면 1500원이 되는 거죠 자 15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 찾아 먹어도 약 한 700% 정도 되는데 1500원 이하로 해서 저는 1000원까지도 충분하게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가가 약 6000원이에요 6000원인데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항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다시 특정 구간을 절대 돌파를 쉽게 못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시기가 다가오게 된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1000원 맥시멈 최하 10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 만원을 찾아 먹었을 때 900%의 수익률이 날 것이고요 자 만원을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 목표가를 3만원을 잡을 겁니다 3만원 2만 8천원에서 3만원을 잡을 건데요 그러면 2800%에서 3000%까지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주식은요 확신이에요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간다 라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절대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확신은 지식에서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이 없으시면 제 왼쪽에 이 수익률이 자그마치 4년치 수익률입니다 4년치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더라도 그 카페 방장을 따를 수 있게끔 뭔가 믿을 수 있는 수익 근거자료를 4년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는 카페는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다 제가 이 수익률을 뭐하러 4년 동안 준비를 했겠습니까 이제 대공황이 오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내가 한번 통째로 한번 바꿔주겠단 말이야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 자그마치 4년입니다 4년 동안에 이 수익률을 준비한 거예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이제 바꿔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 그게 바로 제 2의 국가부터 외환이익이 경제 대공황이다 이제 그 머지않은 시기가 여러분들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는요 준비한 사람들한테는 틀림없이 이 엄청난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는 길이요 자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국민기약관송 후원금 제도로 나오는데 여기는 유료 카페에요 유료 카페는 제가 지금은 잠시 접고 있습니다 자 이 후원금 제도 이 유료 카페는 불과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종목은 아 지금 천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 3만원까지 홀딩하는 거니까 3000% 아닙니까 한 종목 추천 금액이 최하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받았던 종목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이제 후원금 제도로 제가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후원 링크 주소로 클릭해 가지고 들어가면요 최소의 비용으로 후원하시는 분한테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그런 구간에 돈보는 기술을 갖고 있는 제가 수익사업을 하면 이거 갖고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매달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매달 6%에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후원 내 주시는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종목 추천하는데 약 100여만원 정도가 이제 후원금 제도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후원 내 주신 분한테는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300%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제가 매달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벌써 이제 또 이번에 또 두 명이 후원금을 내주셨어요 너와나우리님하고 천사님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매달 연 6%를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300% 도달할 때까지 매달 지불을 하겠다 자 여러분들을 제가 서포트 해드리는 거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확신을 드리는 이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이번에 바꿔드리겠다 이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은 잡으셔야 됩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날을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자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수익사업을 포기했다라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 여기 이 포스트 2월 26일날 바로 이날입니다 자 어제도 뭐 지난주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종합주가가 많이 급락해서 지금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텐데요 이제 당장 내일이 주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마음고생 심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한 달 반째 두 달째 지금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주가가 아직까지는 상승장이니 올라올 때마다 주식을 조금씩 조금씩 정리해서 위기 대응을 하셔라 다음주 월요일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최고 고점에서 제가 이제 대공황이 오는 첫번째 신호탄이 터졌다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 이 포스트 원문을 잘 보십시오 이 원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헛뜯 듣지 마시고 자 이제 적번째 신호탄이 왔는데요 이제 두번째 신호탄이 오게 되면은요 위험한 고비를 겪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미래를 준비하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백년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이 엄청난 호재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